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리테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인생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스리테너가 어떻게 결성되었는지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리테너는 플라시도 도민고, 호세카레라스, 루치아노 바바로티를 말합니다. 이 중에 루치아노 바바로티는 이태리 뿐이고 나머지 두 분은 스페인 뿐입니다. 간단히 스리테너 한 분 한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치아노 바바로티는 1935년 이탈리아 모데나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빵을 굽는 분이었지만 아마추어로 모데나 합창단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담배공장에서 일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바바로티는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지만 어려서부터 성악의 재능이 있었고 본인도 알기에 아버지와 상의하여 뒤늦게 성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1년 26살에 데뷔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에서 유명해지고 유럽 전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됩니다. 플라시도 도민고는 1941년 마드리드에서 태어납니다. 부모님이 악단에서 가수로 일을 했습니다. 8살에 부모를 따라서 멕시코로 이주하였고 멕시코 국립음악원에서 피아노와 지휘를 전공했지만 성악으로 전공을 바꾸게 됩니다. 멕시코 시티 오페라 극장에서 데뷔하였고 1968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공연에 성경하면서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됩니다. 호세 까르라스는 1946년 바르세노나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과르디아 지역경찰로 일했고 어머니는 미용사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노래의 재질이 있어서 신동이라 불렀고 바르세노나 리세우 음악원을 졸업하고 스페인에서 성공하고 유럽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됩니다. 호세 까르라스와 플라세 도민고는 스페인 출신이지만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고 출신이 경쟁하는 바르세노나 마드리드 도시이다 보니 본의 아니게 서로 경쟁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중 1987년 호세 까르라스가 파리에서 촬영 도중 쓰러지시고 진단 결과 백혈병으로 판명이 납니다. 백혈병은 당시에 굉장히 고치기 어려운 병이었고 그래서 미국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치료비가 부족해져서 곤경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마침 마드리드 에르모사라는 백혈병 치료 재단이 설립되었고 호세 까르라스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주어 치료를 받게 해줍니다. 그런데 기적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백혈병이 완치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에르모사라는 단체가 대표가 플라시도 도민고였고 도민고는 카탈루냐 바르셀로나 출신인 호세 까르라스의 가존심을 생각해서 익명으로 도움을 주고자 했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호세 까르라스는 플라시도 도민고를 찾아가 진심으로 감사를 전했고 호세 까르라스도 백혈병 치료 재단을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88년 이탈리아 프로듀서 마리오 드라디에가 호세 까르라스 백혈병 완치 기념으로 쓰리테너 공연을 제안했고 유치아노 바바로티, 플라시도 도민고, 호세 까르라스가 같이 공연을 하게 됩니다. 쓰리테너라는 정식 이름은 1990년 로마 월드컵 결승전 전야제 카라칼라 홍제 목욕탕 야외 오페라 극장에서 주빈메타 주의로 세 분이 같이 공연을 갖게 됩니다.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하였고 1부에는 오페라, 2부에는 이탈리아 칸소녀를 부르게 됩니다. 전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쓰리테너 공연은 크게 성공하였고 이탈리아 칸소녀도 동달아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날 콘서트 앨범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클래식 앨범으로 기네스북에 오르게 됩니다. 그 이후 19회를 같이 공연했고 24번의 콘서트를 갖게 됩니다. 쓰리테너의 마지막 공연은 2005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이루어졌고 그 이후 류치아노 파바라티 건강이 악화되어 결국 2007년 최장암으로 운명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쓰리테너가 부른 오솔레미어를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